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짜잔! 도착했습니다! 너무 배고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색깔봐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? 빨개요 살 이렇게 한꺼부씩 벗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부드럽다 불닭소스 진짜 부드럽다 هذا 너무 맛있네요 usstatt Rs. 2 너무 맛있어서 오늘의 마음을 만나요 오.. 이동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뽑혔어요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 머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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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되게 부드럽고 하나하나 씹힐 때마다 입안에서 탱글탱글 굴러가요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김치 김치 대한복 마요네즈 김치 랍스탕 김치 랍스탕 김치 김치 저는 랍스터가 크기가 커서 걱정을 했어요 질길까봐 하나도 안 질기고 너무 부드러워 이번에는 제가 얼굴만한 집게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팔 하나가 이만을 깨볼게요 오 안깨지는데? 너무 두꺼워 이 안에 지금 살 보이세요? 대박 좀 끄집어내볼게요 진짜 큰데 먹고싶어 여러분 끄집어냈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탕 보통 랍스타들은 집게가 작거든요? 이건 커서 그런지 짠맛이 많이 없고 사각사각 씹혀요 몇몇 1 2 3 2 1 2 3 2 4 너무 맛있다 식감 대박이야 와 진짜 맛있다 가운데 있는게 뼈에요 뼈 뼈 김치말이 김치말이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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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껍데기가 진짜 크죠? 내장을 찍어먹을게요 오늘 이렇게 대왕 랍스터를 먹어봤는데요 저 진짜 많이 먹었는데도 다리 한짝이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저희 가족들과 나눠 먹을게요 오늘도 제 영상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랍스터 사랑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